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트를 한 소설 파친코의 첫 문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드라마로 탄생한 파친코는 무궁화양을 흩날리며 안팎으로 화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탄압, 강제징용, 관동대지진 등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일본에서 살며 온갖 차별을 견뎌온 제1교포들의 애환을 담아낸 역작인데요. 애플TV 플러스는 지난달 25일 드라마 파친코를 공개하며 전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BBC는 별점 5개 만점을 주며 눈부신 한국 서사시라고 평가했고 보수 성향의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이 조용한 한국 걸작이 우리 드라마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극찬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한국 역사를 주제로 천억대의 대작 드라마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파친코는 식민지 역사나 침략을 경험한 베트남,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를 포함해 무려 40여개 언어로 자막이 제공됩니다. 가장 최근 넷플릭스 등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틀어 국내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선 최근 한 달 동안 현지 드라마 이용자 평균보다 3.4배 많은 이들이 시청했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그들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며 갑박한 일본 사회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제1규 포드를 한국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 시절 조선인들에게 대하던 것처럼 핍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만해도 일본의 한 유명 여배우가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엄청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인 미즈아라키코는 발랄하고 개성 넘치는 이미지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겸 배우입니다. 그녀는 2003년부터 다양한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다 2010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상실의 시대에 고바야시 미두리 역으로 출연해 유명해졌습니다. 과거 그녀는 우익 연예인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sns로 전범기 사진의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전범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의혹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 영상에서 그녀는 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며 자신을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고백해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즈아라키코는 그동안 다른 문화권을 존중해왔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신 없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예로 한국 소주인 경월 그린을 수입 판매했을 때 일본해를 동해라고 표현했다고 일본 우익들에게 10년 넘게 친한 반일 기업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산토리의 특별 캠페인 모델로 자진해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왜 일본인 모델을 쓰지 않느냐 미국 국적 조선인 미즈아라는 사이비 일본인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모델로 나온 산토리의 광고에 달린 댓글을 본 신경을 전했는데요. 2주 정도 내내 울기만 했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전 세계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저는 자신을 지구 시민으로 여깁니다.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녀는 이전보다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직접적으로 나에겐 한국인의 피가 반은 흐르고 있다. 나름 한국어도 잘한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 라며 한국 활동 계획까지 언급했던 적도 있죠. 그런 그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연예계 성폭력 피해 고발에 동참한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의 몰상식한 악플에 서러운 눈물을 보였습니다. 키코는 출연했던 넷플릭스 영화 라이드 오어 다이 감독에게 당한 자신의 피해 경험을 토로하며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언론은 그녀의 사연에 격려와 안타까움에 시선을 보냈지만 일본인들만은 달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의 발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뿐만 아니라 황당하게도 키코가 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뜬금없이 욕하는 반응이 쏟아진 것인데요. 이에 키코는 얼마 전 SNS 라이브를 통해 방송이 시작되고도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일본인들의 기막힌 의식 수준의 말문이 막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코는 연예계 성희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라고 밝히며 자신의 폭로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키코는 그런데 내가 생각했거나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이 이슈화 될수록 절반은 한국인이다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 점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한국인이라고 욕을 듣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는다 정말 무섭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황당한 이유로 그녀를 괴롭히는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본 전세계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이유로든 타겟을 정해놓고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일본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한 장의 사진이 일본인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파친코의 시사회 티켓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시사회 티켓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티켓이 담긴 종이 봉투 앞면에는 무궁화가 수묵화처럼 그려졌고 봉투 안엔 무궁화 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봉투의 뒷면에는 무궁화를 키우는 방법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글로벌 시사회에서 외국 관객들 손에 쥐어진 무궁화 씨앗 미국 영화의 전당에서 무궁화 씨 수천 개를 뿌린 농부는 한류 팬들이 아닌 애플이었습니다. 세계화의 상징인 애플이 드라마 홍보를 위해 가장 한국적인 국화를 활용한 시사회 티켓으로 한국 이야기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플 측은 제1동포의 애환이 곧 이 시대 세계 난민과 이주민이 지닌 상처이고 그 응축된 고통을 뚫고 일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게 한국이라며 뛰어난 생명력을 지닌 무궁화와 같은 한국인들의 정신을 담은 이 드라마가 이 무궁화 씨앗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길 바란다며 그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드라마가 공개된 뒤 일본 우익들은 완전 허구라고 파친코를 깎아내리고 애플 TV 플러스는 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인들이 SNS에서 한일합병은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 등의 어이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글로벌 OTT를 통해 일본의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아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일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요즘 할리우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할리우드에서는 현재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유명 OTT인 훌루는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 서울로 건너가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 아메리칸 서울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영상 제작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선 한국 전문 컨설턴트까지 뽑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현상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드라마 기획에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올 상반기 공개될 일로에는 한국인 배우가 출연하는데 헤일로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직접 일본이 아닌 한국 배우의 섭외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파친코에서 선자의 둘째 아들 모자수 역을 맡은 배우 박소희 역시 일본인들의 태도에 일침을 놓아 그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1교포인 그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이 미지아라키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시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찾게 된 계기가 아버지의 한마디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매학년 첫날이 두려웠다. 이름을 말하면 박 이상한 성이네 라고 놀릴까봐 떨렸다. 주눅이 들 때마다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라. 그게 너에게도 일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 파친코는 국민오락이지만 도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음지의 비즈니스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더럽다고 안하는 사업에 제1교포들은 살기 위해 뛰어들었다. 라고 말하며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했고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제1교포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미 일본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일본인들에게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1교포에 대한 차별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드라마를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일본인이라면 순수한 멜류 드라마로 볼 것이다. 세계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드라마를 많은 일본인들도 즐겼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전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 컨텐츠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아도 전세계는 진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